안녕하세요. 꿈을 향한 동행, 미래를 여는 대학, 국립강릉원주대학교 2018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2017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2016 아시아 대학평가 의대없는 국내 중소국립대학 중 1위, 2016년 국립대학 대학사회 책임지수 인권부문 1위,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평가 4년 연속 우수대학, 창업지원본부 12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대학, 2015년 국국립대학 교수 1인당 저역서 실적 1위, 전임 교원 확보율 6위 달성 등 작지만 경쟁력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단평가 4년 연속 우수대학, 창업지원본부 12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대학, 2015년 국국립대학 교수 1인당 저역서 실적 1위, 전임 교원 확보율 6위 달성 등 작지만 경쟁력 있는 국립대학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재학생들을 위한 교내 장학금 및 각종 교회 장학금을 확보하여 2016학년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이 291만원에 달하는 등 우수한 장학여건을 자랑합니다. 또한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등 주전공 외에 관심있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탄력적인 학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과 및 전학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중등학교 전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는 강릉과 원주에 각각 캠퍼스가 있으며 강릉 캠퍼스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치과대학에 이르는 7개 단과대학이 소속되어 있으며 원주 캠퍼스는 보건복지대학과 과학기술대학 2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재학생들을 위한 종합멘토링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운영 및 학생생애관리센터를 통한 다양한 학생지원 프로그램과 학생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영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해외배낭여행, 해외봉사활동, 학내 국제도우미 및 영어회화클럽 등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강릉원주대학교 대학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형 및 모집인원을 살펴보고 수시모집 주요사항,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마지막으로 2017학년도 대입전형 경쟁률 및 전형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교과 및 종합전형, 실기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며 정시모집은 실기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수시모집 정원 내 전형으로는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인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으며 내신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총 선발 인원은 495명입니다. 정원 내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은 GWNU 꿈 전형, 지역인재 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으며 학교 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을 1단계에서 종합평가하여 2단계 면접고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2017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으로 실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수시모집 정원 외 전형은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고, 기초생월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의 경우는 가군과 다군에서만 선발하며 예체능 계열 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먼저 수시모집 전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교과 전형인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내신 성적 100%로 선발하며 반영과목은 석차 등급이 표시된 전 교과목이며 학년별 반영 비율은 별도로 없으며 학년 구분 없이 100% 반영합니다. 단위 수를 적용함으로 단위 수가 높은 교과목의 석차 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단,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목 단위 수 합이 100단위 미만인 경우 부족한 단위 수는 9등급으로 반영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 인성 및 전공 관심도를 종합평가하여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단, 치의외과는 5배수를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1단계 점수 80%, 2단계 점수 20%를 합산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은 없으며 교사 추천서 역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 인성 및 전공 관심도를 종합평가하여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1단계 점수 80%, 2단계 점수 20%를 합산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제출은 없으며 교사 추천서 역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의 경우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영역, 전공관심도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교과활동평가는 교과학습 발달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전반적인 학습능력, 모집단위 관련 교과의 이수와 성치도, 성적추위 등 학업 관련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비교과활동평가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교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활동하였는지 평가하며 교내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고자 충실히 노력해온 학생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성평가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하며 출결사항, 인성관련 수상실적 등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도 및 성실성을 평가합니다. 전공관심도는 교과, 비교과, 인성, 영역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모집단위에 대한 전공관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4개의 영역별로 각각 200점을 부여하며 8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의 경우 1단계 평가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여 실시하며 치의예과의 경우 5배수를 선발하여 실시합니다. 면접평가는 평가위원 2, 3인으로 구성, 수험생 3인이 면접에 참여하여 20에서 25분 정도 진행됩니다. 평가는 서류기반 면접이며 인성평가가 함께 이루어져 최종 200점 만점입니다.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서류평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대교협의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인 3개 문항, 즉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인성관련 문항 및 전공관심도의 4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한 면접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실기 위주 전형의 경우 공예조형 디자인학과, 음악과, 패션디자인학과 3개 학과에서 실기평가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 지원 시 2회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전형 유형을 달리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수시모집은 교차지원이 허용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모든 모집단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치의외과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국어, 수학 가형, 과학탐구 두 과목 중 4개 과목에서 8등급 이내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지구과학은 포함되지 않으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시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시모집은 가군과 다군에서 실시하며 가군은 실기위주학과인 미술학과, 공예조형디자인학과, 체육학과가 모집하며 실기고사 70%와 수능점수 3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다군에서는 실기위주학과인 음악과가 실기고사 70%와 수능점수 30%로 선발하며 실기위주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에서 수능점수 100%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 수능성적 반영비율은 인문사회계열학과의 경우 국어 40%, 영어 25%, 탐구 20%, 수학 10%, 한국사 5%를 반영하며 자연공학계열학과의 경우 수학 40%, 영어 25%, 탐구 20%, 국어 10%, 한국사 5%를 반영하므로 계열별 반영비율을 살펴보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또한 치의외과는 국어 20%, 영어 20%, 과학탐구 30%, 수학 가형 25%, 한국사 5%의 반영비율로 선발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시모집은 교차지원이 허용되며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며 정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입니다.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우 6.82대1로 특성화 고교 전형을 제외하고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자배려대상자 전형이 2.54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입니다. 다군 일반학생 전형의 경우 3대1로 수시모집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대입전형 결과를 공개합니다. 스터븐 3대1로ar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